한 주간 가장 하단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페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친구를 위해 잡지 촬영 가수 임영웅이 지난 24일 축구매거진 4포2 8호로 표지 화보를 장식했습니다. 임영웅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축구 잡지 4포2의 표지 모델이 축구 스타가 아닌 인물로 표지를 장식한 건 처음입니다. 임영웅은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무척 반가웠다며 축구 잡지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군대에 4개월 정도 선임인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 친구를 통해 해당 축구 잡지를 처음 접했고 잡지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졌다. 저녁 후에도 잘 지냈는데 이 친구가 4월 세상을 떠났다.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마음고생을 하던 때 잡지 인터뷰가 들어왔고 이건 무조건 해서 친구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4개월 전이면 한창 경연 중이었을 텐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좋은 일이 있는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친구분도 웅이 님이 포포트 모델 하시는 줄 알면 하늘에서도 기뻐하겠죠. 눈물 나려고 해. 너무 마음이 예쁜 임영웅 이렇게 의리 있고 멋있는 친구가 있어서 하늘에 있는 친구분 좋은 곳에서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신 친구분도 정말 기뻐하시겠네요. 임영웅 님 잡지 표지 모델 된 모습 천국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 노래마다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리오넬 메쉬만 만나면 되는데 망할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못 만나고 있으니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흑수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 님 그 우정 박수를 보냅니다. 축구 한번 하시죠. 라고 아이디 리오넬 메쉬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리스 황영진이었습니다.